Q. 전파. 아니 이거 기타 케이스 아니에요 이거? 뭐야 이거? 트위드 아이드 케이스 그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이거 기타 들어있을 거 같아요. 이렇게 쫙 눌려놓으면 자 그럼 바로 오픈을 해 보겠습니다 와... 아, 보인다. 옆으로 와서 보세요 오 냄새가 너무 좋은데? 자 이 카탈로그도 들어있구요 그리고 여기에 아 일단 하드 박스? 하드 박스? 하드 케이스 냄새 너무 좋습니다 네 하드 케이스 뭐 상당하네요 부품도 여기 이렇게 쇽 마운트 들어있구요 쇽 마운트 이런 추가 나사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전용 아답터가 있는데 전용 아답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피규어 8이랑 옴니 디렉셔널이랑 카디오이드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섞어주는지 이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1,2,3,4,5,5,6,7,8,9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랑 마이크인이 있습니다 여기 잭은 자체 잭이 이쪽에 요렇게 들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7핀짜리 8핀짜리 1,2,1,2,3,4,5,6,7,7핀이군요 네 7핀짜리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마 그치 movies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굉장한 길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딱히 이쪽에서 하실 수 있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용 아답터와 여기서 조작을 다 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보시면 전용 7핀짜리 잭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구요 그냥 길어요 길고 무겁습니다 난 이 가방이 갖고 싶어 가방만 달라 해 그래서 안에 다 탈거해 버리고 여기다가 이펙터 갖고 다니면 좋겠다 네 또 딴소리 하고 있죠 와 CX-12 였습니다 엄청나다 이건 방스 미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굉장한 외관의 마이크를 살펴봤죠 대포인지 뭐 엄청납니다 받아들고 나서 이건 뭐야 저는 이제 이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지 마이크 스탠드 네 맞아요 고정을 잘 할 수 있게끔 스탠드는 좋은거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좋은거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하기가 생각보다 좀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게 성능이 좋고 뭐 진공관이 원래 애초에 진공관이 들어가는 무게로 인해서 맞아요 자칫 잘못해서 떨어지는 순간 아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다 라는 스탠드 진짜 이렇게 돼 있을 때 스탠드 이렇게 기웃도 하면 훌로 넘어가는 그 정도 무게감이라 이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크기도 워낙에 크고 그 전용 아답서도 따로 있으니까 이런거 관리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웜오디오의 마이크 중에서 좀 고가에 속하는 마이크죠 999달러입니다 이게 지금 권장 소비자 가격에 있어서는 지금 뭐 47 보다도 비싸고 지금 보고 올까요 어 그러니까 왓8000 빼고는 지금 제일 비싼 것 같은데요 999 그죠 949 899 899 이것도 849 251도 그러네요 지금 뭐 가장 비싼 마이크군요 네 왓8000을 제외하면은 가장 비싼 마이크 cx12 구요 아이오 cx12는 그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을 보시면 튜브 컨덴스 마이크로 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페이스브로 리크레이션 업 더 머스 내충은 달은 스튜브 마이크 폰 어 보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뭐냐 역사상 가장 내추럴 하고 밸런스가 잘 맞춰진 튜브 마이크로 폰을 튜브 마이크를 복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가 몰리게 하는 거냐면 akg cx12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와 사치 레프 는 노이만 텔레폰 캔 유사 칠 레플릭 하잖아요 이거는 akg 입니다 그러니까 전격 다른 마이크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델이 바로 cx12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비티 젠 웨어 언제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탐내는 마이크 그리고 굉장히 희귀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와 cx12가 이제 가장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진공감 마이크를 재현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뭐다 바로 akg c12 라고 나와있죠 53년부터 63년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생산이 되었구요 자 이게 보시면 2500개만 생산을 했어요 2500개만 생산을 했다는 것도 뭔가 그 이런 어떤 레어 함에 약간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이 아티스트 목록만 봐도 이게 얼마나 가까운 건 마이크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게 뭐 비틀즈가 일단 사용을 했구요 그리고 루페 피아스코 톰 패티 마이클 잭슨 그리고 네 알라니스 모리세 테일러 스위프트 까지 정말 굉장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티스트가 사용한 리스트만 봐도 신뢰가 가는 마이크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오리지널 버전 사용했다는 얘기 c2에 이걸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타협 없는 구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양한 이제 그 부품들과 요런 어떤 것들을 만들어져 있는지 요런 요소들이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일단 이게 수작업으로 검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꽤나 믿을만한 좀 그런 느낌의 마이크 구요 그리고 전체적인 톤 설명을 보시면은 그 5키로 에서 10키로 사이에서 점진적인 부스트가 진행이 되구요 그 다음에 2키로 대역에서 약간 떨어질 때까지 대부분 평평한 그런 이따서 볼 거지만 그런 프리퀸시 리스판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패턴 외에 그 카디오이드 옴니 피규어 8 이랑 9가지 정도 지금 여기 폴라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프리미엄 12 ay7 진공관을 사용해서 그 밑에 있는 다른 이제 부품들과 함께 굉장히 고급 구성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캡슐 캡퍼시터 이런 마스크보드 이런 것들 전부 다 아주 좋은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어느 부분에 다 사용하는 게 좋은지 또 나와 있어요 보컬 피아노 뭐 룸 사운드 잡아냈는데 다 최적화 되어 있고 그리고 캡슐 얘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좀 고급 부품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 튜브 카페시터 보드 그리고 AMI USA 메이드 아웃 트랜스포머 얘기가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오센틱 아페런스 정통적인 외관 그리고 이런 엘리트 빌드 퀄리티 프리미엄 악세사리 이런 거 나와 있는데 뭐 딱 보면은 고급 마이크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12 ay7 베킴 튜브 이거 사용을 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역시나 폴라 패턴 아홉 가지 카디오이드 옴니 디렉셔널 피겨의 플러스 6 에디셔널 믹스트 패턴 여기 이렇게 다양하게 패턴을 믹스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턴까지 해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 맥스가 149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프리코시 리스판스는 의외로 20에서 2만이 아니고 30에서 2만 이에요 지난 시간에 20에서 1만 9천 이더니 약간 세팅 값이 좀 독특하긴 합니다 아우프 디피 더스는 200옴 그리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는 73dB가 나오네요 전반적으로 아주 고급 사양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키로 대역부터 5키로까지 쭉 올라가고 여기 10키로에서 2키로 내려갈 때까지 쭉 뻗어있는 느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카디오이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차트에서의 모양이고요 다른 뭐 피겨레이션 옴니 디렉셔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옴니 디렉셔널은 약간 하위 쪽에서의 부스트가 살짝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있네요 자 요정도 사운드 샘플도 여기서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 쭉 살펴봤고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14 먼저 듣고 CX-12를 듣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214입니다 오늘의 시험곡도 역시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214부터 들어볼 건데요 세팅은 뭐 많이 하진 않았고요 딱 요정도만 세팅을 했습니다 로우랑 하이 살짝 정리해주고 리버브 요만큼 준 거 기타와 보컬에 일괄 적용을 한 사운드 셋업입니다 들어볼게요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 가면 잠시 쉬어 가면 좋을텐데 자 기대되는 CX-12 사운드입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 가면 좋을텐데 소리 좋네요 이거 이게 약간 제 편으로 우리가 좀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하의 쪽에 약간 기름이 발라져있다 버터가 좀 발라져있다 느낌이 딱 들었어요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AKS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노이만 텔레폰 캔의 복각도 물론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만 이 CX-12는 어쨌든 AKG의 악기였고 우리가 맨날 214, 414에 익숙하게 좀 귀가 적응해 있다 보니까 오히려 CX-12에서 상당히 반가운 그런 사운드를 느끼게 되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타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12 가다가 214로 가보겠습니다 네 EQ 밸런스가 상당히 좋네요 그 이게 대충 잡아져 있는데도 이미 앨범에서 뭔가 듣는 듯한 정리된 이 기름 그러니까 진짜 기름 발라진 소리 맞아요 그렇다면 아예 EQ랑 리버브도 다 빼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냥 완전 드라입니다 이제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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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고급스럽게 깨끗하네요 이게 214 가 기타 를 봤는데 워낙에 최적화된 마이크가 가격 차이가 좀 나도 214 보다 좋다는 느낌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맨날 그랬잖아요 그 뭐 이제는 팔지만 어 214를 214가 정말 좋은 마이크구나 라고 리뷰를 하면 사실 더 많이 느꼈잖아요 우리가 많은 마이크랑 붙여보면서 왜냐하면 가격대 그리고 이 친구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뵀을 때 와 214 정말 잘 만든 마이크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 보즈벳은 안파니까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 사장님이 나중에 아셨는지 어쨌든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뒤늦게 파시기 시작하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오늘도 느껴요 214는 정말 이 가격대 정말 좋은 마이크라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요 지금 cx12 같은 경우는 이 진짜 기름을 잘 넣어놨어요 이게 가격대가 당연히 더 높긴 하지만 214 보다 근데 진짜 밸런스가 좋고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적어도 기타 한정으로는 근데 지금 cx12 듣는데 야 이거는 좋다 사운드가 여기에 4-5를 한번 쳐보고 싶네요 아 그러게요 여기다 뒤서 붙이면 아주 좋겠네요 너무 이쁘게 날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지금 기타 상당히 만족스럽구요 이번에는 보컬 드라이 소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14 출발해서 12부로 가보겠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추울진데 와 보컬이 엄청 닮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확실히 akg 제품을 복각한 거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패밀리 톤 같은게 느껴지는데 214가 가운데 영역이 조금 이제 뭐랄까 존재감 자체가 조금 적잖아요 아래미는 좋은데 근데 그 느낌 그대로 해서 이 믿을 때 차이점의 존재감이 딱 차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와 좋다 라는 생각이 진짜 딱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아직 마이크 입문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 보컬로 보면서는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딱 말씀하신 형이 말씀해 주신 그 이 빈칸에 퍼즐 하나 딱 들어가서 이제 다 214에 비워져 있던 거기가 채워지고 그리고 초고역대에서 느껴지는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초고역대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물론 214도 충분히 좋은 마이크긴 합니다만 일단 지금 악기를 받았을 때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보컬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214가 뭐 카바를 칠 수 있겠다 하지만 이게 악기에서 이 정도로 기름이 발라진 소리가 난다는 거는 확실하게 이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 맞아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소리가 납니다 말하자면 확실히 지금 100만 이거 만약에 출시되면은 612 같은 경우에는 아마 414보다 높은 가격이 출시가 될 거에요 뭐 들어오는 가격이랑 지금 환율이랑 생각을 해보면은 얼추한 15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414와 612 사이에서 충분히 고민을 할 만합니다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저는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 느낌 저도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는 2,5,1도 사실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는 4,7,2,5,1 중에 고르라면 2,5,1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AKG 아니 이 웜오디오에서 뭐 하나 가져갈래 라고 하면은 지금 이걸 갖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근데 저는 그게 좀 걸려요 크기가 좀 너무 커 너무 커 너무 크고 불편해 사실 그 느낌이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일단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그 드라이 사운드로 쭉 듣고 바로 멘트 추가하도록 할게요 듣겠습니다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 가면 좋을텐데 크 좋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좋다 이거 이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 중에 이제 우리가 좀 가치있게 바라보는 어떤 기준점에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성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안정적이고 최대 효율을 어쨌든 뽑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무슨 장비를 가져가는 게 이 투자비 대 최고의 가성비겠는가 근데 이거는 뭐 가성비 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50이라는 돈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지만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뭐 어설픈 마이크로 이제 구매해서 하는 것보다 좀 프로페셔널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는 이것도 좀 굉장히 좋은 선택지에 있는 마이크가 아닐까 맞습니다 은총씨가 말하는 가성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리뷰의 존재 가치도 사실은 가성비 아이템을 찾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성비라는 항목을 빼고 얘기하면 사실 리뷰를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비싼 걸 사면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건 좋은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만큼 비싼 가격대에서 요만큼 좋은 거랑 그거보다 한참 싼데 그거보단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래도 꽤 따라가는 거랑 그런 거에서 우리가 뭘 추천해 줄 거냐면 당연히 후자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은총씨가 얘기했던 150만 원의 가격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C사일사 와 견졌을 때 정말 손색이 없는 뭐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더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포인트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C사일사를 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검증에 검증이 끝난 마이크라 그쵸 너무 많이 쓰고 있죠 이미 스튜디오에서도 스튜디오 표준으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일사랑 다이렉트 비교를 해봐도 정말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좀 확신이 들어서 직접 워낙 오래 쓰셨으니까 되게 잘하시잖아요 이거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면 사일사에 쓰면서 늘 약간 아쉬웠었던 그 약간 따뜻한 감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딱 채워지는 거거든요 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그게 시원하고 깔끔하고 청량하고 귀에 딱딱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딱 들었을 때 그런 포근한 어떤 이 중음역대 밸런싱이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오모지어는 뭘 복각해도 그 이름처럼 따뜻함을 한 겹 발라주는 거 같아요 이름 따라가는 거 같아요 진짜 네 진짜 이름 따라가는 거 같아요 그 사일사가 안 좋다 안 좋아진다 라는 느낌은 전혀 아니겠지만 쓰다가 질리면 맞아요 물릴 때가 있어요 자기 장비가 물리면 일로 갈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 물렸을 때 돈이 많다 뭐 더 비싼 좋은 옵션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지만 비슷한 가격에서 간다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오늘 저희 둘 다 상당히 인상 깊었던 CX-12 였고요 네 워모디오에 또 좋은 옵션이 이렇게 하나 저한테 생겼네요 자 오늘 214와 비교를 해서 47F와 CX-12까지 이렇게 두 가지 노이만 텔레폰캔 AKG의 각자 옛날에 그 명기들을 한번 비슷하게나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여행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악기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시작 네 방구성 미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